남들을 죽이면서까지 살아남으라 이건데? 도망파이크해! 명예 하나 걸고 나온 사람들을 다 보니까 왜요? 여기서 죽을 겁니다, 잖아. 진짜 서바이벌인다. 나보다 센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. 우리 사람 죽이는 기술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겠다. 나보다 사람 과한 거 아닌 거 보여주고 가자. 더해, 계속 뿌려, 계속 뿌려. 여자들이 참 강하다. 진짜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. 감자! 빨리, 빨리, 빨리! 뛰어, 뛰어, 뛰어. 누구 하나 점령 당해야 끝나는 거잖아. 잡아봐, 잡아봐, 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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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. 몸을 빠우자고. 진짜 이게 전쟁이야, 전쟁. 안녕! 웰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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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